얘들아 할아버지는 지금은 벌써 몇 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할머니는 스토리를 쓰고 그래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춘다고 그래 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잔칫집에 들려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은 거기에 온 손님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돈을 이렇게 돈에다가 이렇게 침을 발라서 여기다 막 붙여주고 그랬어 그게 몇 살 때야?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3살, 4살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법 어린 때지만 돈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또 그뿐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 때도 내가 노래를 부르면 다들 잘 부른다고 칭찬해줬고 아니 그때는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?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들은 관심 갖고 듣거나 부르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미국 팝송이거든 그런데 이민 가서도 계속 어느 모임이나 인다 가면은 내가 노래를 계속 부르고 또 누구나 다 할아버지가 어떤 노래인지 기억나? 동창 모임이라든지 그때 불렀던 노래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낫킨콜이나 낫킨콜이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았어? 잘 불렀어? 모날리자 또 하리벨레펀테 또 바나나 포토송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데 기억이 좀 잘 안 나네 엘리필리엄스라든지 그래 그런 걸 불렀지 주로 고등학교 때 귀를 좀 앓았던 것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한쪽 귀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브라질에서 살 적에 그때 이제 한인 합창단 그 단원으로서 연습을 하는데 자꾸 피아노 반교는 선생이 음이 자꾸 틀리다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지 내가 어떻게 음이 틀릴 수가 있나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귀가 나빠서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합창단에서 스스로 나왔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서머타임을 해보라고 그랬잖아 그랬나? 그때 내가 알았어 음이 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노래를 적었지 아예 안 불렀지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거 외에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가 어려서 노래를 잘 불렀으니까 지금은 음이 막 틀리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많이 이제 교정을 해서 너희들한테 할아버지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녹음해서 남겨주고 싶거든 그래서 그래서 어 11월 초부터 어 동네에 있는 음악학원에 가서 지금 연습 연습 선생님 지도를 받고 연습 중인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괜찮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래 응 들어봐 응 응 그래 열심히 하겠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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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